얘들아 시작한다. 얼른 접속해. 뭔데 뭔데? CCC 온라인 수련회 하잖아.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한다고? 그래! 유튜브 CCC 채널에서 시작된다고! 졸업한 아빠, 수련회도 참여할 수 있겠네? 당연하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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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야! 이런 수련회 너무 기대되지 않니? 마, 빨리 접속해라! 잠시만, 20학분 딸 수련회한테 접속하려고 카톡 중이야. 여러분들도 8월 18일에서 20일까지 하는 CCC 온라인 수련회를 절대 잊지 말라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